네 첫 번째 인터뷰입니다. 좀 가슴 아픈 이야기고요. 저도 사실 이 사례나 보도들 보면서 많이 눈물을 흘리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좀 잊지 못할 기억이 하나 있는데요. 어떤 엄마가 엎드려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연필로 스케치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 아이 건강하게 자라라고 가습기 살균제를 틀어줬는데 결국 아이는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이 고통 끝난 줄 알았습니다. 어느 정도 정부도 해결하고 기업도 나서서 책임을 질 줄 알았는데 아직도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습기 살균제 팔린 지가 30년이나 됐고 이 피해가 세상에 알려진 것도 11년이나 됐는데 1700명에 달하는 목숨을 잃었고요. 피해 신고를 한 분도 7500명을 넘었습니다. 고정위원회 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태종입니다. 많은 분들이 계속 생각하지는 않고 좀 기억에서 잊혀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가습기 살균제가 2011년 8월 30일 질본에서 가습기 살균제가 문제가 있다고 발표한 게 처음이었거든요.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은. 그 후로 올 8월이면 또 11년 차가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일부 폐손상 1, 2단계 사람들만 한 4백, 한 10여 명만 배보상이 끝났고요. 나머지 사람들 지금 현재 7028명이 배보상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전혀 관련된 보상 혹은 조치를 못 받으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대표님도 피해자 가족이시죠? 이야기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려우시겠지만. 저는 우리 집사람을 20년 8월 10일 하늘나라로 보냈는데요. 투병 기간이 12년 1개월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사용하게 된 계기는 제가 이마트 공항점에 시간이 남아서 그때는 주차기가 굉장히 편했거든요. 공항에 있어서. 그래서 우연히 갔다가 이마트가 이마트 PB 상품인 E플러스라는 제품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때 기획 상품으로 1리터에 990원 했었습니다. 그걸 이제 통을 보고 설명서를 읽어보니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세균 또 물대도 없어지고 이런 내용이 들어 있더라고요. 또 솔 향기도 나고. 이걸 참 우리 가족들한테 쓰면 좋겠다 해서 사온 것이 이게 결국은 내가 사다 내가 넣어줬거든요. 저희 방에 쓸 때. 나중에 보니까 제가 살인자가 돼 있더라고요. 그 후로 집사람이 이제 2007년도에 사서 썼는데 2008년 7월 27일서부터 그날도 주일입니다. 저희는 이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집사람은 성가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숨이 안 쉬어진다고. 숨이 안 쉬어진다고. 성가대에 서야 되는데 병원에 데려달라는 거예요.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런데 병원에 데려다주고 그날은 주일이니까 당직분이 안 계시잖아요. 선생님들이. 그 다음날 월요일에 과장님이 나와서 엑스레이 찍고 진찰을 해보니까 폐가 너무 망가졌다고. 폐가 지금 너무 망가져서 이 병원에 있어도 죽고 큰 병원에 가도 죽고 집에 가도 죽으니까 알아서 판단하라고. 그런 청청병력 같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큰 병원인 신촌 세브란스로 가겠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거기를 간 게 이제 처음 입원하게 된 거죠. 그 후로부터 16차례 아니 21차례 입원을 했고요. 21채 중 한 차례 중 중환자실만 16번째 데려갔다가. 굉장히 위중하셨네요. 8월 10일 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정말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과 또 위로가 안 되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의 마음을 모아서 안타까움 전합니다. 이게 지금 대표님께서 정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습기 살균제를 흡입 독성이 있는 걸 모르고 흡입해서 돌아가시거나 아픈 분들뿐만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그걸 사다가 주신 분들도 피해자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정신적 고통과 아픔 정말 이게 많은 분들이 다 지금 사례가 비슷하실 것 같아요. 대표시니까 또 여러 사례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한 400여 명을 상담해봤는데요. 대부분 가습기 얘기만 나와도 굉장히 싫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통화를 안 할 정도로 나는 가습기 가짜만 나와도 싫다. 어머니 또는 돌아가신 애들 생각나서 싫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또 그렇지 않다 그래도 유쾌한 기억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망까지 가고 또 지금 아파서 계속 십몇 년을 투병하고 있는 분들은 사다 준 사람도 미안하지만 지금 앓고 있는 사람도 아파서 투병 중인 사람도 미안한 거예요. 자기 때문에 계속 가족들한테 피해가 되고 짐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부나 기업에서 좀 알아줬으면 했는데 역시 또 저희 생각하고는 거리가 먼 결론이 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단순한 피해를 보셔야 될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참사 특조위에서도 조사를 했습니다만 정말 많은 분들이 겪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문제가 되는 제품을 사서 저도 위생에 대한 철저함이 있었는데 가족 중에 일부가 쓰지 말자. 본인은 냄새도 그렇고 싫다라고 해서 사용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돌이켜보면 피해 사례들을 보면 그건 내일이 될 수도 있는 일이고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의 일이 됐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해결이 안 되고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고 사실 그래서 지금 시위하고 계시죠. 어떤 걸 제일 크게 요구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요구한 것은 지금 조종위원회가 열려 있거든요. 2021년 10월 5일에서부터 피해자 단체하고 가해자들, 가해 기업들이 만나서 한번 조종위를 구성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자 해서 그런 내용을 담아서 환경부 장관이 김희수 전 헌법재권관을 광주까지 두 번을 찾아가서 위원장으로 좀 책임을 져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려서 위원장이 선임이 되고 그 외에 네 분이 교수님이나 변호사님들 전문가로 해서 다섯 분이 조종위원회를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사무국은 법무부인 한결 안식 변호사가 대표 변호사로 있는 거기에 사무국을 두기로 하고 조종을 들어갔는데요. 일단은 협의할 수 있는 구성체는 만들어졌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조종위원회에서 우리 피해자하고 기업의 의견들을 이제 들은 거죠. 청취를 하고 조종을 해왔던 건데요. 그런데 최근에 3월 10일 날 3자 회의를 했습니다. 가해 기업 대표들하고 대표들이 아니라 임원들하고 또 우리 피해자 단체 대표들하고 또 조종위원회 이렇게 대면을 하고 회의를 했는데 저희가 지금 조종위원회에서 피해자들에게 지원되는 이 지원금은 그야말로 교통사고보다 못하는. 교통사고보다 못하다. 네. 실질적인 치료비도 안 되는 건가요? 지금 최고 치료비가 5억 3천이거든요. 최고 위중한 사람들 초고도란 6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등급이 나눠져 있고. 거기서 1세서부터 84세까지 또 연령별로 다 나눠져 있어서. 최고 1세가 5억 3천입니다. 1살 아이인 경우 등급에 따라서 최고액이 5억 정도. 이 아이의 인생에 비하면 정말. 그런데 지금 현재 1세서부터 11세까지는 대상한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조종위원회에서 현재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11년에 11월에 제품을 수거 명령을 내렸거든요. 그러면 2011년에서부터는 사용한 사람이 없다는 결론이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1세서부터 11세까지는 대상이 없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치 많이 준다고 이렇게 호도하기 위해서 1세서부터 5억 3천이라는 금액을 제시했고. 또 최저 금액은 등급 외에 84세가 2,500만 원이고요. 등급을 받은 사람 중에 그거보다 못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환경 노출자를 해서 가습기 살균제는 쓴 건 맞는데 피해가 없다. 건강상 피해가 없다. 한 사람들은 300만 원입니다. 한 명당. 저는 이런 분들이 적어도 1,000명에서 2,000명 사이라고 봅니다. 지금 등급 그리고 연령. 연령도 사실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 안 됩니다. 2012년부터는 아무도 그 제품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한 살이라는 기준이 존재할 수가 없는 논리적 문제에도 지적해 주셨고요. 추정치로는 이런 말도 나와요. 가습기 살균제 사용 때문에 병원 진료를 받은 사람이 55만 명 가까이 되고 사망자는 실제로 1만 4,000명 정도일 수 있다. 이게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방법이 하네요. 샘플로 동단위로 이렇게 해서 조사한 결과 전국어를 대입시켜 보니까 그런 숫자가 나오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신고된 사람은 7,700여 명뿐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썼던 분들이 나이 들어서 사망한 분들이 그냥 이런 내용을 모르고 그냥 자연사한 것처럼 아니면 지병이 악화돼서 사망한 것처럼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상당할 거라고 저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모르고 지나간 경우. 이거는 사회가 나서야죠. 개개인이 나서서는 정확한 실태를 알기도 어렵습니다. 모두 개개인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앞서 한 살 아이의 경우 최대치에서 한 5억 3천 정도 보상이 되고 84세인 경우 또 최소치로는 한 2,500만 원 정도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만 이게 한 살 아이가 자라나서 공부를 하고 대학을 가고 돈을 벌고 하는 걸 계산을 해보면 기대수명까지 산다고 계산을 해도 그렇고요. 지금 이 보상 내용은 타당하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전혀 타당하지가 않죠. 지금 원래 배 보상이라는 것은 정신적 치료 유자료 그다음에 이궐 수입 또 연장이자 등등 해가지고 그걸 포괄적으로 각각 계산을 해서 합쳐야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기업하고 주장한 것은 지금 그렇게는 계산 다 못한다. 이게 법원에 의해서 판결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사회적인 합의이기 때문에 그냥 퉁 쳐서 주겠다는 겁니다. 퉁 쳐서 그걸 이궐 수입이라든가 연장이자라든가 정신적 치료 유자료라든가 뭐 이런 것은 각각 논하지 말고 그냥 퉁 쳐서 최소한도로 지금 잡은 금액이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대표님 혹시 지금 지병이나 약을 드시는 게 있으신가요? 그 사건 관련해서? 저는 다행히 그때 제가 하고 있는 게 ICT 교육용 소프트웨어 교관을 해서 밤에는 거의 일을 했습니다. 새벽까지. 집사람만 주로 많이 들어준 거죠. 그런 관계로 인해서 저는 다행히 건강에는 지장이 없는데요. 만약에 사실은 우울증 약을 드시거나 그 사건으로 인해서 심장이 안 좋아지시거나 이런 분들은 이 피해도 사실은 피해라고. 그럼요. 그런 피해도 상당히 있습니다. 저도 이제 집사람 살아생전에도 2017년서부터 집사람이 폐가 더 이상 자가호흡이 안 돼서 기관 절개를 하고 여기에다 목에다 파이프를 받고 인공호흡기를 달았어요. 그렇게 4년 4개월을 사는데 종을 옆에다 놔둡니다. 말씀을 하실 수 없으시니까. 말을 못하니까요. 땡 하면 반사적으로 일어나야죠. 식구들이 우리 간병 선생님에다 저 아들 둘, 네 명이 붙여서 24시간 간병을 하는 겁니다. 일상을 유지할 수가 없을 만큼 피해를 입히시네요.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 트라우마 굉장히 있고요. 특히 또 집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채워지도 잠을 제대로 못 잡니다. 그러니까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법적으로 강제된 게 아니니까 사회적 합의니까 라고 하는데 기업들이 그렇게 말하는 논리가 그렇게만 말하나요? 본인들이 또 다른 변명을 하거나 어쩔 수 없다, 돈이 없다 이런 얘기들 하나요? 어떻습니까? 지금 참여한 기업이 9개 중에 지금 옥시하고 애경에서 이런 핑계를 저런 핑계를 해서 이번에 배당된 지원금을 못 내놓겠다고 합니다. 거부를 한 겁니다. 그런데 옥시가 판매 순위로 보면 1위고요. 애경이 위입니다. 둘이 합치면 전체 기금의 60%를 차지하거든요. 지금 두 군데에서 못 내놓겠다는 것은 지금 조정의 안을 하지 말자는 거하고 똑같은 소리지 않습니까?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걸로 볼 수도 있겠네요. 이게 조정안이 합의가 안 되면 조정위원회가 계속 노력을 하나요? 아니면 이것도 지금 한시적인가요? 원래 3 플러스 2라 해서 2월에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조정이 안 돼서 3월 따로 왔고 지금 4월 초까지 왔는데요. 4월 11일 원래 계획은 조정위원회가 기자회견하고 종료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애경하고 옥시가 동의안을 거부했기 때문에 지원안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대표들을 모아놓고 조정위하고 회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조정위에다가 우리 대표들이 이구동성으로 지금 조정위가 종료되면 안 된다. 더 연장이 돼서 기업도 좀 설득해 주고 또 조정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좀 해달라고 당부를 드렸어요. 그래서 아마 얼마 전에 어저껜가 그저께 회의해가지고 일단 노력한다는 걸로 이렇게 얘기는 들었는데. 그런데 아마 조만간 기자회견을 가질 거라고 봅니다. 지금 피해를 입으신 분들 또 피해자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건강하신 상태가 아닙니다. 아마 코로나 때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으셨을 거고요. 호흡기에 문제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분들 시간을 끌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 앞서 저희가 정부 입장도 여쭤보고 또 법적 조치도 더 알아보겠지만. 과거에 미국의 타이레놀 같은 기업은 타이레놀에 누군가가 독극물을 주입했는데 무려 1억 달러 당시 1980년도에 1억 달러라는 돈을 손해보면서 전제품을 수거하고 책임지고.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에서 그 타이레놀이라는 약이 애용되고 코로나 대응용으로 쓰이는데. 한국의 지금 이 대표적인 두 기업은. 그런데 지금 옥시 같은 경우는요. 미국에서도 얼마 전에 제가 약명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사고를 냈었어요. 또 문제가 있었군요. 그런데 굉장히 큰 금액을 내고 전부 다 미국에서는 다 보상을 했단 말입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이 상황도 책임지지 않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지금 자기네가 제일 큰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내놓겠다. 4배째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벌받은 사람은 없나요? 대표님. 옥시가 그 친사장을 비롯해서 그 6년형을 최고 6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달 이번 달인가 다음 달인가 만기출소할 겁니다. 네. 책임은 짧고 고통은 기네요. 그리고 지금 사망자 같은 경우는 지금 조정위에서 지원된 게 많이 만들어진 게 2억서부터 4억이에요. 지금 2016년도 불법행위 유형별 유자료 내용을 보면 대법원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교통사고도 1억이고 특별가중하면 2억입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영리적 불법행위로 있는 기준금액이 3억이고 가중치는 6억까지 줘서 9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영리적 불법행위에 속하거든요. 돈을 벌려고 만든 제품이 사람들의 생명을 얻어서 피해를 입혔죠. 그런데 지금 10대가 4억 사망자의 경우 60대 이상은 2억 안이 지금 만들어진 건데 이 안을 거부하는 겁니다. 지금 기업에서. 교통사고 수준. 이건 교통사고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인데. 그런 수준에 있는데도 거부하고 있다. 기업은. 국민들께서 이 사실을 모르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이 시간을 마련해서 말씀드리겠고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도 있었고 정부에서 결국 나서주셔야 해결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어떻습니까? 마무리 말씀 부탁드릴게요. 정부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바라고요.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이건 법을 좀 고쳐야 됩니다. 지금 만약에 이 9개 옥시하고 애경이 지금 거부하면 이 조종안은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저희는 이 특별구제법을 좀 고쳐서 법으로 강제로 기금을 내게 해가지고 지금 7천여 명이 되는 많은 피해자들. 언제 죽을지 모르고 지금 투배 중에 있는 사람이 많아요. 등록되고 확인된 피해자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빨리 지원이 이루어져서 배보상이라고도 안 합니다. 기업 측에서는. 그건 법원 판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은 배보상이라 그러니까 지원금이라도 좀 받고 우리 피해자들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언제까지 지금 11년째 이러고 있는데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더 죽고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러야 기업들이 이런 지원 아니라도 정당한 지원은 바라지도 않아요. 지금 우리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최소한의 지원 아니라도 하고 끝냈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비슷한 일이 나에게 생긴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지금 이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정치권도 마찬가지고요.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나에게 이 문제가 왔을 때 또 이렇게 해결된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어떨까요. 좀 더 언론도 관심을 갖고 이 피해 보상 또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이 잘 되도록 저희도 지켜보면서 또 이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들었지만 또 짧은데요.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듣도록 할게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국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배상조정위원회 김태정 대표였습니다.